지금 저희 히코인은 다년간 30년 이상 우리가 연구했던 그 분야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기술을 밑받침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소와 에너지와 환경 분야인데 이 부분에 저희는 30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만든 코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히코인 파운더 중에 하나인 김인상입니다. 여러분께 저희 히코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히코인은 수소와 에너지와 환경 분야를 종합해서 만든 코인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동안 개발했던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시켜서 저희가 만든 코인입니다. 특히 저희 이 기술은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고 특히 요즘 원하는 트렌드로 갈 수 있는 유기농 농사뿐만 아니라 물 기능수, 화장품, 가축사료, 비료 모든 분야를 저희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만의 독특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또 저희가 발행하는 이 코인이나 이런 포크는 저희가 그동안 개발했던 모든 부분의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사용 코인입니다. 이 코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저희 기술을 알릴 수가 있고 또 이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특히 건강 뿐만 아니라 환경 또 사막화되는 모든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인을 여러분께서 활용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모든 부분을 특히 건강 뿐만 아니라 또 병 치유부터 또 우주에 관련된 모든 기술뿐만 아니라 특히 수소를 이용한 모든 분야가 지금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분야 쪽으로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입니다. 이 코인을 통해서 저희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또한 이 코인을 통해서 전세계 사람들이 저희 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함께 사업할 수 있고자 저희 히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밋환Š아. 그리고 저는 스스로의 나의 학습은 마스터에서 에건 경술이고 business management 그리고 마스터에서 의견사계의 교육형사계 uhm, 사업 기술 이사님의 국랜에서.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 메ccanical을 제공하고 있는 물질과 차올로 시킵니다. 그리고 장말로부터 쇼맛을 시킵니다. 40년 전에 공통시킵니다. 장말로부터 쇼맛을 시킵니다. 하루에, 제가 재생과 차량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절대 많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에 있는 학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정말 배우는 수능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제 아버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쇼핑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저는 공부에 부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부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회사에 총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북핏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돌아가면 제가 직접 키워먹고 싶어요. 처음에는 혐의로라인만의 처음으로 롸이영초필화학자의 첫 번째 혐의로라인만 사용해요. 혐의로라인만의 첫 번째 혐의로라인만 사용해요. 그래서 그의 첫 장소에서 많은 국민들이, 8 국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작업하고 있는 기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카테페라, 트라크로를 알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사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비용을 받았다 그래서 또 어디서 캡테이터에서 그리고 예전의 결과를 제공하는 전 programme 과학과 cre gereal 사업 제가 위해 로스로이드, PTT agencies, GAS, 소 또한 을은 전산시장에 대한 공유가를 및 대화해 보입니다. 전산시장에서 발전해 보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위해 미니어 긴이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공유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산시장에서 제 인사들이의 지수에 대한 공유가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공유의 약속으로 공유가를 살펴보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다음 시간에 많이 배우는 것들이 많은 것들과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제 제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 업체들과 제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 업체들을 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만나서 뵈는 것입니다. 통해사 계 Aid work my own way i was working with Also Government some time ago as The Advisor of Deputy Prime Minister number 1 Yeah, so I've been learning about our country a lot so i think It's lucky for me to learn about our countries so that i know i knew that iness I found a lot of some of the way wire the people to be more happy and better something like I want to say that healthy and wealthy it could be that way you know and then we have all that full of natural resources in Thailand yeah we can do I would say that more than separate dead days a year because we do day and night yeah for the farmer for the year we 우리도 도움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년을 한 달에 2년 정도 하자면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의 대학을 통해 Dr. Kim을 만났어요. 거의 한 년을 하고 그리고 대학을 만나서 서로를 만나서 오늘, Dr. Kim을 말해서 그니 그니는 그니, 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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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도 그니가 미치냐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를 넣어드려야 한다고 하더니 그니 그니는 그니가 그니는 그니를 하다가 노력하고 싶다. 나의 그룹에 인해 공부의 참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3.4만 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지역을 다른 나라로부터 연락하신 것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프로젝션이 되기 때문에 예, from now on I don't think to talk much in the past OK?